아 이거 반디캠 많이 찍었다 자 사인코 약탈 아니 강탈 플레이어 기다리는 줄 자 이 버튼 눌러서 패스하고 나이스 나레이션 쌩 까고 우와 우리 여기 쪼그리고 앉아있네 어떻게 할까요? 왼쪽 두 명 오른쪽 두 명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? 이거 처음이지만 나눠져 있네요 음.. 이건 밑에 경비경 음.. 주황색으로 가야 되는구나 밑에 경비경 두 명 있네 제가 쏠게요 네 나이스 와우 나이스샷 야 경비 맞다 왼쪽.. 왼쪽부터 가죠 어 저기 밑에 밑에 아 걸렸다 아이 괜찮아 반응이 늦어 올라가야 되는구나 올라가야 되는구나 일단 수나부터 다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수나 엄청 많네 어 이거 V가 왜 안 눌러지지 어 희한한데 나이스 나이스 어 이게 V가 안 눌러지네 이거 잘못했나? 이거 잘못했나? 그죠? 이거 좀 버그인가 보다 저는 아이템 창 터보님 주.. 어 조심해 피가 없으시다 자 저기를 가려면 저기를 가려면 창문이 다 닫혀있네요 헐 반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애들이 뭐 쓰러져있는 모습이 너무 섹시하게 쓰러져있는데 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막 가만있어봐 정확한 상자에서 훔치기 하나 있네 아 이거 또 보상이 잡아지는구나 형 싸울때도 연막 뿌리고 하세요 그럼 보상 안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야되 아 뭐야 나 왜 어 나 이거 왜 이걸지 연막이 아니었네 폭죽탄이었어 난 대체 왜 폭죽을 터뜨렸는가 올라가자 와 부위가 안 울려서 지금 되게 애매 와 애들 많다 오쒸 오쒸 애들이 잘 보네 애들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애들 대마리 밑에 연막 뿌리고 잡을까요 어 늘어난다 올라온다 그냥 밑에 있는 애를 무시하죠 들어가는 곳을 찾아야되요 일단 으음 멀리 계시네 으음 들어가나 여기있네요 아래 우와 지금 멀리 계시다 잠깐만 으음 약속이 와 나 혼자서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지 와 나 혼자서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지 나 혼자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지 여기서 뭐하는거지 으아 으아 죽으시겠는데 와 나 죽겠네 어 나 안되겠다 어 어떡하지 아아 나도 실시했다 대박 무리가 떨어져가지고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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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죄송합니다 메모리 메모리 저기 그룹과 함께 미션 종료 저거 자 고대 역사 고대 역사 이거 고대 역사 맞죠 아 네 와 이것도 보상을 많이 주는구나 고대 역사 아 어 잠깐만 비공기 플레이 꼭 좋으세요 어 어 엠마탕 채워가 야 되겠는데 어 제가 채워드릴게요 아 네 넘기고 자 훈련 일로 오세요 채워드릴게요 네 와 그거 채우는거 신기하다 다 꽉차네 의약품 빼고 다 꽉차는거 같아요 그러네요 다 꽉차네요 35미터짜리 일단 좀 확신하니까 익숙해지려고 왔네 저기 어 이제 V 눌러지네 아까 왜 안 눌러졌냐 버그 저 밖이니까 아래쪽에 있나 저 봤다 문이 다 닫혀있네요 자 위로 자 위로 아래쪽 자 저 자 저 저 저 그 지붕에 있는 그 그리고 최대한.. 와 많다 대박인데? 이거 어디 위치로.. 와 저기도 있고 같이 다녀야겠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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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문이 다 닫혀있네 와 문이 완전 다 닫혀있네요 진짜 들어갈 곳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저 1층이 있다 1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 50.. 저게 가야 될 것 같은데? 아 폭죽을 왜 터뜨릴.. 폭죽을 왜 터뜨릴.. 3번.. 3번 아니야? 어 왜 그러지? 아 3번.. 아휴 에이 망했다 폭죽을 터뜨려 버렸어 아 보상 쭈어드는 소리가 들린다 안돼.. 노스 노스 에이 터뜨린 Excuse me 정원으로 가야겠다 위에.. 위에 몇 명이.. 와 위에 많은데..? 어 많네요 위에 어메에 많은거 연막 연막 여기 다 죽히고 있어 연막 쓰고 다같이 들어가죠 어디쪽으로 들어가요? 오른쪽? 여기? 자 여기다 자 고고고고 죽어버려 꼬출로 그냥 훔치기 훔치겠는데 왜 너 사람을 뒤지냐 나이스 한 번에 통과했네요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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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생각하고 도망 오 안돼 안돼 여기 누구 있어 어 뭐 뭐 저기 저기 누구 있네요 어 저 죽여봐 아니야 죽이지 말자 그냥 꼬꼬꼬 무시하고 연막 부리면서 도망치죠 네 창문 있네 유유히 걸어서 창문 여깄다 유유히 걸어서 아니 아이고 왜 그러고 쓰시냐 이거 그냥 좀 뜯을거 뭐 한 번에 한 큐에 오 369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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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흐흫 눈뜬 장님이 되어졌어 흐흐흫 눈뜬 장님이 되어졌어 어 미안해 깼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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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메모리 완료 고대 역사 사인코 이게 신문인가요? 아니요 박물관이 신문인가요 이게 더 괜찮은거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